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당수의 제품들이 성분 표시 없이 팔리고 있고 유해성 검사를 거친 곳도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팔리고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 제품입니다. 제품 소개 사진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문해서 확인해 보니 니코틴 성분과 함유량 표시였습니다. 최근은 식물 연초에서 추출하는 대신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이 주로 사용됩니다. 합성 니코틴은 연간 100kg 이상을 제조할 경우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거친 업체는 전국에 단 두 곳뿐입니다. 유해성 검사를 받지 않다 보니 중소 제조업자들은 니코틴 농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농도가 1% 이상이면 유독 물질로 분류돼 관리 대상인데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액상 제품에 유해성분이 들어있을 경우 흡연자는 폐를 통해 흡수하게 됩니다. 유해성분이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오래 할수록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유해성 입증 없이 그냥 판매하거든요. 인체 치명적인 해가 올 수 있죠. 보건복지부는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3년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